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 말씀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유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문제가 생길 때 왜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생각지 않고 생각과 지식으로 쉽게 정제를 합니다. 말씀을 안다는 율법주의자는 문제가 생길 때 나오는 첫 마디가 하나님께 범죄했나 봐입니다. 내가 아니면 내 가족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본문에는 잘했음에도 문제가 생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.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첫째,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했을 때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느냐고 물을 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리라고 본문 3절에 말씀하십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전심전력하여 여호와만 섬겼지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.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새로운 마음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. 이제까지 못했지만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보자, 계도를 열심히 하자, 말씀을 많이 보자, 새벽기도 하고 수요회배, 금요회배를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할 때 시험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. 이럴 때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라고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. 시험이 올 때 달리는 말 채찍질하듯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시험을 넘길 줄 알아야 합니다. 하지만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했는데 왜 시험이 오지?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. 조엘 호스틴은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.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는 날 수 없고 물의 저항이 없으면 배가 뜰 수 없다고 합니다. 독수리가 바람의 저항력이 시험을 넘지 않으면 하늘을 날 수 없고 배가 파도를 넘지 않으면 항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. 시험을 통과해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아비나답이 받은 축복, 그 축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많은 우상을 던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. 교회 잘 가려고 했더니 방해호서가 왜 이렇게 많아?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작전기도를 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려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해서 시험이 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시험이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셔서 시험에 꼭 승리하여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둘째는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자 할 때입니다.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. 악한 것들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. 어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오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. 문제를 자꾸 접해야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. 성전에서 기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.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시험이 오니까 기도 안 해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내가 교회 오려고만 하면 시험이 몰아치니 못 오겠다라고 하고 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.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겠습니까?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년이 더 나은 믿음으로 갈 줄 알아야 합니다. 본문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기도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올라옵니다. 본문 8절 말씀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알았다 하고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.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는 것, 즉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. 순수한 어린 양을 바치라는 것은 첫사랑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. 사무엘 선지자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고 본문 9절에 말씀하십니다. 10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말씀하십니다. 전쟁터에서 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사사기 7장 말씀에 기도원과 삼백용사가 미디안과 싸울 때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버리는 소리에 놀라 적군이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많은 방법으로 전쟁,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. 문제가 생기는 이유 첫째로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했을 때 둘째로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자 할 때입니다.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 넣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해서 꼭 응답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